이것도 저만의 그런 방법이긴 한데 탈모인 분들은 알겠지만 화가 많으면 이게 머리가 빠진다는 그런 속도 있어요. 열이 나네요. 화 진짜 많아. 이걸 어떻게 하면 탈모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스님이 어떤 한 걸 보고 호흡법 있잖아요. 명상, 명상. 그렇죠, 명상 같은 걸 하면 이게 차분해지면서. 일리가 있어, 그거 일리가 있어. 진짜로요, 시민적으로 좋아지면 머리도 덜 빠진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인적도 없고 갈대받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거기 들어가서 혼자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드리브거리고 그냥. 호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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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. 한참 30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갔죠. 샤워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삭 만졌더니 딴 거예요, 딴 거예요. 어? 맞춘다 맞더라. 아, 이겼다. 이겼다, 이겼다. 아, 이겼다. 끝까지 다가오세요. 그렇지 않았는데요, 그렇지 않았는데요. 해야 돼. 이겨보세요 끝까지. 아니 그러면은 수님은 장발됐겠다. 이게 아니라 이게 하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. 그렇죠 그렇죠. 몇 개월 동안 계속 했는데 낙인다.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샤워를 하고 이렇게 만지니까 어 좀 잘한 것 같더라. 마음이. 느낌이. 느낌이 그래서 어 잘하는데?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그랬더니 어 왜 머리가 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보더니 어 어 머리가 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보더니 어 어 뭐라고? 코털하고 수염이 많이 났어. 그런 앤딩.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. 아 그럼 나긴 나네요. 나긴 났다. 약발을 받았네. 좋았어 좋았어. 위치는 달랐지만. 저는 좀 더 생활 밀착형이긴 해요. 아 좋아. 좀 더 진짜 있었던 MSG 없습니다. 아 인트로 진화. 진짜 없어? 나도 없는데. 완전 100% 실화. 제가 모발 이식을 한 바로 다음날 제주도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. 일적인 스케줄로. 모자를 쓰고 공항에 갔어요. 들어갑니다. 뭐. 팔 벌리시고요. 진진.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은 끝까지 참았거든요. 모자 벗어주시고요. 어. 벗어야죠. 그치 벗어야지. 벗었는데 그 벗는 순간에 찰나에 2, 3초의 정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아. 아. 벗었는데 가져가세요. 그 2, 3초가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긴. 2, 3초였어요. 그 슬픈 순간이 있었습니다. 짐을 찬 나갈 때 뒤에서 수금덕 거리는가요? 아니요. 풀어셔서. 그거까지는 안 하셨습니다. 저는 근데 그게 더 슬펐어요. 일에 지쳐서. 나를 배려해 주는 게 좀 더 슬펐어요. 아. 아들아.